감사해요. 좋으시겠죠? 좋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지막 곡이 나왔어요. 왜 웃으시죠? 대변해주신 거잖아요. 마지막 곡은 또 너무 당연하게도 가장 신나는 미안해하지마요라는 노래예요. 미안해하지마요는 이 노래와 상반들이 제일 신나일 거니까 박수를 크게 크게 틀으시고 같이 몸을 좀 풀어야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박수 크게 터주셔야 돼요. 미안해하지마요. 들려드릴게요. 그대에게 가지 못하고 그 터질마를 잡아줘 내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이제만 담아두기 벅차고 기다려줘요. 더 더 가니까 난 더 일찰도 함께 달려가니까 나를 틀어놓은 흔들면서 잊지 않고 모두 알고 싶으니까 그대의 길을 이 몸으로 우리 마주한 순간에 왜 나를 보지 않아도 폭포가 되조차 우리 마주한 다음에 그대의 길을 이곳에 내 마주한 순간 사실은 그 때로 어떤 우리 미세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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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